자막을 통해 빨리 달라고 너무 멀쩡하게 생겨서 맨날 삥을 끼고 다니냐 아우 씨 근데 나 진짜 가도 돼? 아 씨X 나랑 가잖아 괜찮 테니까 그리고 애들도 요즘 네 나랑 있는 거 많이 봐가지고 저 보러 안 했을끼야 아우 씨X 쩔고 새끼 아우 씨X 개겨? 존나 재밌겠다 가이 네 그럼 밥에 좀 먹겠어요 안 돼 쩔고 안 돼 때봉 쩔고 패딩 샀네? 내 거 사라니까, 이X놈이 야, 얘들아 왔어! 뭐해? 그래, 왜? 개새끼가 이리 와봐, 와봐 와봐, 시발새끼야 와보라고, 이 씨발새끼야 시발새끼야 초등학교 시빨로도? 아이 개새끼 진짜 시바비 나 초등학교 시빠로도 시빠로도 죽어버리지 시빠로도 죽어버리지 아, 존나 병신들 시빠로도 야, 야, 진짜 죽여줄까? 시빠로도 죽여줄까? 아이 새끼야, 시빠로도 이번 달은 생활비가 너무 모자라 아, 그래도 아, 진짜 안 돼? 왜? 꼭 사야 되는 거야? 아, 진짜 사야 되는 건데 아들 돈 허투루 안 쓰는 거 알지 그래도 사고 싶은 거 좀만 참자 아들 돈 허투루 안 쓰러 아... 아.. 아, 뭘 그렇게 부러워 다시, 다시 여러분 이제 속으로 좀 한다 근데 조태희 패딩 그거 파는 건가? 그럴걸? 나한테 계속 사라 그러더라고 왜 너 패딩 살라고? 아니, 새 건 너무 비싸고 중고나 하나 살까 하고 왔네? 아, 이 씨발놈이 말이 없어 이 개새끼가 진짜 저, 정말 없어요 나 센터카스 나오면 뒤진다 진짜 없는데 짜증나게 하지 말고 꺼내 없어요 꺼내라고, 씨발년아 진짜 없는데 갚는다니까, 이 씨발새끼야 이거 안 되겠다, 씨발 우아 개새끼야 오, 씨 야, 니가 갖고 가 뭘 놀라냐? 내꺼 패딩 산다며 어? 태국 태국 태국이가 그러던데 밤에 피냐? 네 야, 뭐 꼬라보냐? 야, 뭐 꼬라보냐? 왜 꼬라보냐고, 씨발놈아 왜 꼬라보냐고, 씨발놈아 왜 꼬라보냐고? 야 아, 기분도 족같은데, 씨발놈이 야, 다시 말해봐 야, 다시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했냐고 아, 이 새끼 아까부터 진짜 야, 사기 싫으면 사기 싫다 네가 말하면 되잖아 어? 병신이냐? 야, 나 니가 진짜 산다며 주는 줄 알았다고 아니, 어떻게 병이 그렇게 됐냐고 아, 그러고 나 돈도 없단 말이야 어이, 씨발리 진짜 야, 돈때문이면 어떻게든 살 수 있어 뭐 준거 얼마나 한다고, 씨 야, 막 가자, 씨발놈아 야, 나 담배 하나 주고 가 담배 피우고 가게 나 간다 아, 씨 어, 얼마 있는데? 이거 진짜 안돼요 아, 씨발 얼마이냐고 이거 진짜 학원기란 말이에요 아, 씨발 나도 진짜 필요해서 그래 나한테는 못 주겠어? 나한테는 못 주겠어? 아, 왜 못 주는데? 아, 왜 못 주냐고! 아, 씨 고맙습니다 근데 괜찮다. 멋있다. 응. 야, 근데 태봉 어딨냐? 그걸 왜 나를 터물어. 아, 태봉 너 딱 가리잖아. 몇 번 커버 쳐주니까 좋다고 인겨가지고. 어이가 없어가지고. 어, 태봉. 다행히. 뭐 산 거야? 진짜 별론데? 별로라고? 니가 안겨서 나. 태봉. 아, 쫄지 마. 담배 난다 들어가자. 뭐해 태봉. 다시 들어가자. 태봉으로 꾹준비irettk. 오, 타봉. 성명의 필치가 상황인데요. 성명 업데이트. 나, 사모다. 자, 퉤. 너 뭔데 저 쪼개고 앉아있냐고 개녀나 갑자기 욕을 하고 그래 너 뭐 된거 같냐? 정색도 하네 개새끼가 야 야 이 병신아 왜 쪼갔냐고 이 씨발 년아 응? 이 개새끼야? 뒤질래? 이 씨발새끼가 야 온난 개새끼야 야 이 병신아 뭐하냐? 내가 쪼개든 말든 개새끼야 내가 쪼개든 말든 개새끼야 아 존나 혈받네 이 씨발새끼 진짜 야 꼬아? 꼼냐고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년아 이 개새끼 이 개새끼 경신같은 새끼야 이 씨발새끼 야 만만해 보이냐? 경신같은 새끼는 쟤아 야 야 배로 받아 야 콩콩콩 야 야 미안 미안 오 테일 야 너 돈 좀 있냐? 어 있네 야 나 좀 빌려줘 아 이거 안 돼 왜 그래 아니 그냥 빌려달라고 아 미안해 아 내일 줄게 야 내가 진짜 필요해지 그래 알았어 야 오늘 밤에 뭐하냐? 어 나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나 패딩 좀 빌려줘 내꺼? 어 어 아 근데 나도 옷이 이거 하느라 그럼 내가 입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존나 춥대 나 오토바이트 해야 되는데 너한테 패딩 줘갖고 내가 입을 게 없어 아 아 근데 이거 하느라 좀 너 집에 있는다며 길려달라고 이 씨발새끼야 야 나 봐봐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아 밀려주기 족갖냐 이거 이 새끼야 야 거기 들어봐 야 야 야 야 야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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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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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